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지난 2021년 M1 칩을 탑재한 iMac 24형이 출시된 이후 많은 분들이 후속 모델을 기다려주셨는데요. 드디어 M3 칩을 탑재한 iMac 24인치가 공개되었습니다. iMac은 애플의 대표적인 일체형 컴퓨터입니다. 일체형 컴퓨터는 모니터, CPU, GPU, 메모리, 저장장치 등이 하나의 본체에 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iMac은 깔끔한 디자인, 공간 절약, 쉬운 설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Mac 24인치 M3 모델은 애플의 최신 칩인 M3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M3 칩은 5nm 공정으로 제작되어 전력 효율이 뛰어나고 8코어 CPU와 8코어 또는 10코어 GPU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M3 칩은 M1 칩보다 최대 2배 빠른 CPU 성능과 최대 2.5배 빠른 GPU 성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iMac 24형 M3 모델은 게임, 사진, 동영상 편집 등의 고성능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3 칩은 하드웨어 가속형 네이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네이트레이싱은 광원과 반사, 그림자 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게임이나 영화 등의 영상이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iMac 24인치 M3 모델은 7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그린, 옐로우, 오렌지, 핑크, 퍼플, 블루, 실버입니다. 이 색상들은 밝고 화사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었습니다. iMac의 전면과 후면, 키보드와 마우스, 전원 코드까지 모두 색상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여러분의 취향과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Mac 24인치 M3 모델은 24인치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500니트의 밝기와 10억 개 이상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P3 색영역과 트루톤 기술을 지원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노 텍스처 기술을 적용하여 반사를 줄이고, 눈부심을 방지하여 눈을 보호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멀티태스킹, 영화 감상, 게임 등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동일한 크기의 올인원 PC 대비 5배의 해상도와 70% 높은 밝기를 제공합니다. iMac 24인치 M3 모델의 스피커는 고음, 중음, 저음을 따로 재생할 수 있는 6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깊고 풍부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또한, 이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와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여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을 즐길 때 몰입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iMac M3는 1080p Fast Time HD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M3의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통해 초당 1조회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으로 각 픽셀을 분석하고 향상시켜 화질을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노이즈가 월등히 감소하고 엄청난 다이내믹 레인지와 더욱 균형 잡힌 이미지 노출 수준을 구현하여 어떤 조명에서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M3는 Mac OS와 연동하여 화상회의 중의 화면을 공유할 때 발표자의 모습을 콘텐츠 앞으로 띄워주는 발표자 오버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발표 중인 사람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어 화상회의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기능을 통해 iMac M3 모델은 화상회의, 영상통화, 스트리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iMac 24인치 M3 모델의 주요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iMac M3는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색상,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갖춘 일체형 데스크탑으로 게임, 사진, 동영상 편집, 음악 감상, 영상 시청 등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공간 절약, 쉬운 설치 등의 장점으로 학교, 회사, 가정용 PC, 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Mac M3는 8코어 GPU 모델은 199만원, 10코어 GPU 모델은 229만원부터 판매립니다.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았으며, 가격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색상과 GPU, 저장장치, 메모리, 썬더볼트 USB 포트의 개수가 다릅니다. iMac M3는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품 구성은 iMac, 전원 코드 및 전원 어댑터, 매직 마우스, 매직 키보드, USB-C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국내 출시 이후 저렴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고정 댓글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늦게 써비지 넌 아름다워 우리도 백인터널을 덜었지 That's our world Flower 우린 아래들 같아 Look at that flower 비가 꽂혀 빛기에 껍비내고 한결한 Power So much your color It's gonna rain s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Get up I don't wanna fire your shadow Meet me back and fire if it matter To you Like I say I do So get up I don't wanna fire your shadow Meet me back and fire if it matter Tell you Like I say I do 배설빛도 실 피해서 Keep on run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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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on't understand us 팔짱을 꽉 낀 채로 이해하래 하지 않아 등을 의뢰하지 않아 I can breathe I can see I cam in the bar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see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